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하는 왓츠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웅은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일단은 산타랠리는 어제까지 잘 맛봤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양상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아까 살짝 봤지만 배당락일입니다. 한 1.4% 코스피가 정도 좀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에서 드디어 종합판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CNBC에서 지금 나스닥 100 지수를 종합을 해서 봤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쭉 보고서도 나오고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70% 이상이 매수 추천을 한 종목으로 해서 그다음에 목표가가 현재보다 10% 이상 지금 높은 종목 10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저거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데 보면 어쨌거나 고성장 기술주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이 뭐냐면 산업적 변고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기가 코로나랑 겹쳐서 이러지 사실은 지금 더 큰 흐름은 산업적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맨 먼저 나오는 건 멧카도 리브레인데 이거는 남미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누가 갖다가 자기네 ETF에 넣었냐면 우리 돈나무 언니가 지금. 테스티우드가? 아, 멧카도 리브레. 그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은 사이버 보안 업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렇게 매수 추천 의견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 그러게요. 참 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팀오버에는 이동 통신사고요. 통신사. 네. 그다음에 인투잇이라는 회사는 터보 텍스라고 텍스 보고하는 거에 모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뭐 옥타. 네. 워크데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아마존이 또 올라갔어요. 그러게요. 뭐 지금 뭐 71%를 지금 올라갔는데 내년에도 또 84%가 지금 추천하면서 상승 여력이 23%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블 테크놀로지는 뭐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지금 빠지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다 그런데 이제 뭐 테슬라도 지금 55% 이상 오른 부분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아직도 산업혁명적인 변곡점에 서 있는 것들이 기본들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더 리스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번에 어디죠?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아직 골드만삭스는 국내, 그러니까 미국용은 아직 안 냈어요. 그런데 글로벌을 먼저 냈더라고요. 핵위기업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하나가 지금 올라갔어요. 뭐죠?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내년도 예상 목표 상승이 147%. 147%입니까? 대단하죠. 액티브 블리자드 미국 게임 회사인데 신규 게임들을 지금 내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TSMC 반.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지금 얘기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지우마오지오는 홍콩의 음식 체인인데. 저거는 홍콩에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고요. 저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다우독스 전략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올해 내년에는 진짜로 서학개미의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미국과 한국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점들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투자를 직접 하시려는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굿모닝 식스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고문님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굿모닝 식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